입장할 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까 신랑이 입장할 때보다 10배, 100배 큰 박수와 단어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축 옷단장이란 신부가 본래창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는 마주 서시길 바랍니다 오래지 않은 옛날에는 중매로 혼인을 하다 보니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혼리를 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옛날로 치면 지금 이 자리에 신랑 신부가 처녀총각으로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